브레인 정보기술을 소개하기 전에 우선 제 소개부터 간단히 올리겠습니다. 저는 컴퓨터를 전공하고 30년가량 정보처리 전문가로 일을 해왔습니다. 그 후 브레인에 대한 관심이 있어 두뇌의 연구를 약 10년 정도 해왔습니다. 하다보니 컴퓨터와 브레인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브레인이 컴퓨터처럼 논리적이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일이나 공부를 처리할 수는 없는가 라는 질문에 제가 그 답을 찾기 위하여 10년 동안 브레인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. 이 브레인 정보처리 기술은 두뇌와 생각과 언어와 컴퓨터 간의 연관성을 찾고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빠르고 쉽고 정확하게 생각을 정리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가를 찾는 그러한 교양과정입니다. 모든 사람들이 이 브레인 정보 기술을 활용해서 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와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마찬가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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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